에잇 일단 여기는 무조건 일단 여기는 무조건 와드에요? 여긴 여기까지는 와드요 이거 와드 하러 올 때 볼게요 어 얘 왜 안 쓰지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저.. 저, 저.. 저... 미니언 탈 수 있거든요 풀 빠지겠는데 이거 못 잡겠죠? 못 잡겠다. 딜이야. 아우 야 나 이거 스펠 바꿀 만해? 아 나 죽여놓고 있구나. 야 이거 풀!